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의 이정규 목사입니다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2, 3절과 8절을 주목해서 좀 목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2, 3절과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리고 8절을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장애인을 일으켰을 때 이 장애인은 깃벗디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죠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아름다운 믿자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뻐서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교 성전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래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대로 자격이 엄청 까다로웠어요 그 중에서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 21장 17점부터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절은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밑에 보면 쭉 레위기에 보면 여러 장애인들이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왜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이죠 네, 이거 좀 가혹하죠 성전 그림을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보면요 성전이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보면 엄격하게 구역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시겠지만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아니면 그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여자잖아요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유대인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레위라고 제사장들 있죠? 그 사람들만 제사장의 뜰과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장애인은 육체의 흠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여인의 뜰 이쪽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바깥에 있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할 수 있었죠 거기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리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극율이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미문에서 구건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니까 돈을 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그래가지고 이 장애인이 힘이 생겼습니다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나왔죠 그러면 보세요 몸이 나오면 이 장애인이 뭘 하고 싶었을까요? 자기는 이 몸 때문에 평생 저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매일 성전에 오지만 그 성전에서 늘 미문에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몸이 나왔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더 깊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존 폴 힐이라는 사도행전 주석을 쓴 신약학자는 이 주제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옛 종교에서 예배에 부적합하다고 거절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받아들여진다 그가 안진뱅이 거지든 이디오피아 내시든 여자든 아니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서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당연하게 여기지만요 우리가 자꾸 잊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은 잊는 그대로 받으세요 하지만 잊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죠 변화시키고 고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아름다워야 사랑해 준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잊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시죠 이게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건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조건적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요 복음은요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받으신다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음에 노래 가사를 좀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원하는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